인스크립션 시작합니다. 세목 세목 디링 다니엘 물린즈 닌즈 디볼버 디지털 오케이 뭐가 들어온지 알아낼 시간입니다. 인스크립션 뭔 뜻이지? 저게 원래 철자는 Y가 아니라 I라며 명 이거 왜 안됨? 새 게임이 안되고 계속이드네 신기하네 다 남주의 제물로 바치는 게임임 남주의 썬더 또 다른 도전자 실로그램 반이군 넌 이 게임의 규칙을 잊었을지도 모르겠군 다시 알려주도록 하지 게임 시작이 계속 붙어있는 것도 있고 떡밥뿌리는 램쥐를 내거라 담비를 내거라 담비껍 담비는 피가 필요하다 명예로운 죽음이군 늑대는 둘 필요하다 충분하지 않다 종을 쳐라 니 담비 앞엔 아무것도 없다 일의 공격력으로 강냉이를 털 수 있다 서울이 바닥에 닿으면 승리다 이렇게 오래 놓던 내 담비가 코요테 앞에 섰다 코요테가 담비에게 피해를 입혔다 체력이 0이든 피조물은 사망한다 램쥐를 뽑거나 덱에서 한 장을 뽑아라 무모하구나 어쩌라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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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때림 아 자동전투야 가르치는 중이기 때문에 넘기겠다 피조물을 다 뽑았다 램쥐만 남았다 램쥐만 남았다 램쥐 썬더 램쥐 썬더 안톤에 열어버려 쓸 수 있다 어쩌라고 램쥐만 남았다 이렇게 쉽지 어떻게 가 램쥐만 남았다 램쥐 썬더 램쥐만 남았다 포션이네요 자 이것으로 저울을 기울일 수 있다 강릉이를 뽑을 수 있군 포션 슬롯은 3개다 너는 험난한 지형을 건너던 중 습격당했다 나를 희생했구나 내가 자는 중에 혹시 날 도와줄거야 깜치지 마라 내 술을 미리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끼늑대 다람쥐 바위는 희생될 수 없다 담빈 시작이군 땡 각지 야망가 새끼늑대를 조심하라 빠르게 자란다 램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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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군 너 헛소리지 하기전에 그냥 제물로 써버릴까 일단 턴중 내가 말했을 터인데 램쥐를 내고 희생할 수 있다 어쩌라고 내 맘대로 할거야 박쥐는 피조물을 넣어 직접 공격한다 박쥐 개수네 램쥐 2램쥐 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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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종 박쥐 킬 3위늑대 3위늑대 늑대 담비 컷 램쥐 램쥐 안녕하세요 램쥐 강냉이 얼마든지 내도 되고 얼마든지 내도 되고 램쥐 램쥐 강냉이 오작다람쥐? 인테레스팅 뭐 인마 다람쥐 무시하냐 강냉이 너는 승리하였고 피에 물든 지형을 걸어갔다 내가 다람쥐하고 쫓나 무시하냐 새끼늑대 한 턴 이후에 늑대로 자라난다 나약한 참새 저렴한 비행생물이다 새끼늑대 쓰겠습니다 뷰 기이한 돌들을 발견하였다 충동적으로 값진 희생양을 올랐다 타격제거 뭐고? 안해 나를 뽑아 그러지 뭐 영광이구나 영광이구나 새끼늑대의 영혼은 단비한 애기 뜰었다 나의 도템을 보아라 나의 K카드에 봉수도장을 새길 것이다 너도 봤지 규칙을 무시하고 있어 날 괴롭히려고 하지 박쥐 코요테 코요테 비행생이었네 지새놈 램쥐 단비 지새놈 ares 시킬 비행생의 백광이임 시킬 램쥐 임기 지새놈 brilliant 노옥 이때 이걸로 왜냐하면 비행생의 실력은 블루 음 고 아 이때 음 음 램지 영램지 램지 램지 꼬복꼬복 전부 반칙 쓰는데 램지 얻는데 지지 뭐 질수도 있지 아직 안졌나? 이것이 강냉이다 램지 늑대 램지 깽냉이 개만어 발무사 일에 비해만 입히면 넣어야 있습니다 이제 아님 늑대 늑대 이제 맞아 이제 아님 램지 이김 제법이구나 나무를 두드려라 낙낙 황소개구리 비행을 막아낼 수 있다 쓸모없어 보이는데 무스 공격 후에 움직인다 어디로 움직이는거야 참새 참새 흠 우스 안 가본 곳 가보죠 생존잛 요소개 생존자들을 마주쳤다 오라고 손짓하였다 네 피조물 하나에 불을 지어줘 공격력 수치를 강호할거야 꼬복꼬복 다른 하나는 이를 드러냈다. 물가에서 카드를 집어들고 떠났다. 우리 둘 다 살 수 있는 돌파구가 있어. 이 역겨운 옷도 망가네. Be silent or I will tear... 뭐래? 갑자기 원어민 됐네. 회색곰. 곰 겁나 세네. 나에겐 잘못사가 있지. 첫 턴에선 뽑지 못한다. 어제 같은 게임. 담비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지? 뱃병아리. 더 강력해진다. 얼마나 강력해지는 거야? 램쥐 썬더를 쓰지 못하는 탓이다. 램쥐 썬더를 쓰지 못하는 탓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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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썩. 제 사이카트 쓴다. 램 주의가 적어도 안 되겠는데. 음 안녕하세요. 컷. 너의 패배다. 교훈을 배우거라. 일어나거라. 양초를 가져오느라. 여기로 가져오느라. 다시 안거라. 설명해 줄 것이 있다. 네가 허락된 두 번의 질수 중 하나였다. 어디까지 하지? 늑대. 큰 깎아. 루스. 바위. 아이템 세 개가 차. 어깨가 무겁다. 반개가 가라앉으며 나무들이 좁혀지는 것만 같았다. 금속이 돌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절뚝이는 형체가 너의 길을 막았다. 이리야. 탐광자. 쟤 또 탐광자 하고 있어? 노새가 핵심이야. 알았어. 하나 둘. 셋. 바위로 가겠네. 램지. 단피. 쟤 왜 이동 안하냐. 다음 턴 이동하나. 새끼 늑대. 자리 교체가 아니라고. 에반데. 자리 교체가 아니라고. 스웻. 램지어서 오고. 꼬복꼬복. 사이모상 소고. 쟤는 또 막혀있으면 어떻게 되지? 램지. 쟤는 또 막혀있으면 어떻게 되지? 쌈이 늑대. 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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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지 램지 램지. 네모, 네노세 젊어서 노세 살무수한테 컷당했다 굴 있네 맞은편의 비조물이 공격력을 잃는다 큰까까 램지? 램지? 큰까까 카드는 턴의 시작에서만 뽑을 수 있다 램지? 램지? 아잇 비행은 안맞는거 아니었어? 규칙을 잘못하라고 보셨어야겠네 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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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Erin 밴갓 과잉 피해의 길을 잊었던가 부가피해는 낭비가 있다 피해자의 유림된 사체 뒤의 카드에게 전해진다 기본적으로 구한통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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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카드에 황금이 있으라. 아, 색. 색. 황, 황금을 캐냈다. 에치사 뽕하네. 뭔 카드인데, 이거? 수호자. 빈 공간의 맞은편에 피조물이 놓이면 그 빈 공간으로 움직입니다. 황금덩어리에서 피를 가져올 수는 없다. 잡아. 고짐. 제가 치사하게 게임했어요. 전투가 내게 영향을 남겼다. 니 세 피조물들은 지치고 말았다. 굴주림이 돌아였다. 기압. 탈진들도 있네. 내 황금이 더 생겼다. 내 황금이 더 생겼다. 치료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넌 아직 살아있다. 연옥도 아니지. 부탁해야겠네. 죽음의 기념품이 갖고 싶다. 너만의 죽음 카드. 죽음을 상기시키길 바란다. 시시한 덱에서 꺼낸 카드들을 비용을 가져올 카드를 고르거라. 뭔 소리야. 이에 피 비용을 공격력과 체력을 가져오자. 도장을 가져오자. 니 이름. 멍청. 아 왜 영어밖에 안 돼. D. 소상화제. 준비됐나? 웃을 필요는 없다. 아. 읽지마 이씨. 니가 뼈를 이해할지 모르겠군. 주머니 뒤에 비용은 뼈 두개다. 뼈는 피조물이 죽을 때 생겨난다. 램지. 단비. 뼈를 얻었다. 뼈에 사라지지 않는다. 카드를 뽑아라. 뼈에 사라지지 않는다. 이 쾌. 이 쾌. 예. 이 쾌. 이 쾌. 이 쾌. 이 쾌. 짠옥하구나 필요 이상 피해를 주다니 그런 무훈엔 보상이 따른다 깡래이 하나를 더 준다 덧사냥꾼이 관심이 있을 거다 아 너의 소상을 잊었구나 금고 뒤에 있다 계속하자 고요테 내 계열뼈 방울뱀 여섯 개의 뼈 바퀴벌레 죽고 나면 손으로 돌아오지 흑염소 비가 세 개다 죄송하지만 30분도 안했어요 스토리라인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요테 전나무 두번이지 램지 다음 턴에 뽑아야 한다 너무 짧아 바퀴 흑염소 가사 굳이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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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기립해도 좋네 작전을 쌀 수 있을테니 난 폭군이 아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내 소지품은 건드리지 마라 룰북 살보살 엠쥬 나이프 아 뭐야 내 촛불이 왜 꺼져있어 어 내 촛불이 아니네 뭐고 뭘 봐 이게 내 촛불이네 빨리 벗어 뒤에 뒤에 어서 오고 일어날 수 있을까 목소리에 저 큰 깎아는 뭐지 엘리트 같은 건가 음 아이템을 3개 이상 지닐 수 없다 내 친구의 선물을 받아라 메다론 좋은 팩의 힘을 얕보지 말거라 팩 순이야 놈은 보통 뼈 애기를 가리켜주지 않는데 이전의 피해자가 룰북에 암호를 남겼어 273 야 저게 암호야? 암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암튼 알파 베타 오메가 리더 근접한 피조물이 1의 공격력을 얻는다 나도 근접한 걸로 쳐주나 큰 실수였어 큰 실수였어 침꾼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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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피에 세다리 붙에 이 턴엔 너의 비조물들이 공수 도장이 있는 것처럼 공격할 것이다 킬 각질 때 쓰는 건가 죽을 뻔했네 결착이 난 것 같구나 항복을 받거나 느리게 끝내라 뭐 주냐 아무것도 안 줘? 강냉이나 뽑을걸 트랩 가죽을 팔려낸 덧사냥꾼이 너의 앞길을 막았었다 그의 외모는 기이한 구석이지만 그의 상품의 정신이 팔렸다 가죽 좀 보실랜가 가져가 불어 공싸러 질도 온거 보이남 상냥 몇개 있어? 3,4,5 떠나는 건감? 돈 없어 꺼져 가죽의 질을 보장했다 싸움에선 무용재물일 것 같지만 상인이 사줄 거라 말했다 내반네 돌풍이 너의 비조물을 뒤운다 비 내리는 밤을 위한 뼈 토큰 돼지 뼈 룰북 읽어봤냐 아 뭐있어 황수개구리의 도장 아씨 깜빡했네 이거 금고 한번 열어봤어야 한다 273 방금 뭐 손 안댔냐 방금 뭐 손 안댔냐 아씨 또 응 내 뭔 짓거리였냐 야 손 치워 어디 신성한 보드 위에 손을 올려 담비 컷 사줄표 존발 개구리 컷 제 7살 크려 쫄깍 깜짝 방북한다 강냉이죠 273 방귀벌레 안녕하십니까 내 제시를 탈출할 수 있을지 단비는 멀쩡한가 늑대는 광기는 끝나야 하네 이거 치워라 뭐지 뭐지 넓어 단비는 멀쩡한가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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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끄 도끄 개미들 막강한 피조물이지 대개 너두겠다 일개미 여왕개미 대체 뭐지 이것도 나중에 연락되는 건가 보지 카드팩 팩 주냐 에미는 능력이 보세요 우리 안에 늑대 우리 안에 능력이 보세요 이건 또 무슨 마크야? 도저히 알 수가 없군 룰북 룰북 어딨지? 여기 있었나? 여기 있다 2분 공격 이 도장은 맞은편의 좌측과 우측만을 공격한다 3분 공격 맞은편의 좌측 우측 중간을 공격한다 해빙 사망하면 안에 있는 피조물이 대신한다 강철덧 맞은편의 피조물이 함께 사망하고 가죽이 주어진다 이미의 도장을 얻는다 개미 가치는 주인측 테이블에 놓인 개미와 동일하다 음 음 그 다음에 꼬리 도꼬 어딨어 카드렘에 개미가 만들어진다 공격당했을 때 일에 피해를 입는다 공격당할 상황에 오리가 만들어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왜 안 움직이냐 왜 안 움직이냐 이거 왜 0이지 이거 왜 0이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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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퍼즐이 얼렉이 안되겠지 이거 왜 0대위인지 이해가 안되네 아직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의미없다 나중에는 그임을 이해할 것이다 너는 수상한 여자가 관리하는 숲속의 작은 조소를 발견했다 상인이다 매력적인 상품을 갖고 있다 토끼가 죽이 정도도 이겼습니다 따거래 할 수 있습니다 토끼굴 카드를 내면 토끼가 들어온다 영공일체다 공격당하면 벌이 만들어진다 101체다 몽수다 두둑함 도장에 새겨진 방향으로 움직인다 경로에 피조물들은 밀려난다 좌우측을 공격한다 좌우측을 공격한다 공격한 피조물이 즉시 사망한다 비행에 이딴거 달렸어 에반데 카드를 낼 때 아이템을 받는다 이 카드가 사망하면 뼈가 4개다 토끼굴 최고급 가죽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죽어가는 모닥불가에 모여있다 피조물 하나가 앉을 자리가 있어 공격력 수치를 강화할거야 나 사망이 먹었던가 저 누가 구독선물해준건가요? 뭐지? 나의 김치배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글쎄요 무슨 생존자가 칼을 꺼내들때 너는 물러났다 나의 보스전은 위험한 도박이다 나의 보스전은 위험한 도박이다 단 한 번의 불길을 극복하거나 죽을 것이다 두려워 말거라 두려워 말거라 연기 딱딱딱 소리가 울려댔다 수괴한 영체가 가로막고 썼으며 탐광자가 남쳤다 탐광자가 남쳤다 방귀벌레 또 다른 친구가 있어 또 다른 친구가 있어 놈은 친구가 아니야 우리 다 깊게 엮인 모양이네 이일 고요태 집 노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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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쓰면 되는건가 다 카드가 다 맘에 안드네 정말 하나도 맘에 안드네 참 많은 뼈로구 참 많은 뼈로구 새끼 늙다 여왕개미 포기 2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끼 늑대를 이번 톤에 잡아야겠지. 개미의 신조이즈. 개미 복무 신조. 여왕 개미 죽는다. 노새 방향도 바꾸네. 개미는... 오늘도... 여기다 황금도지. 홀받네. 진짜 바직 에바세바입니다. 자다. 침꾼주. 침꾼주. 못 온다. 어젯삭. 저리를 침꾼주. 사이떼주. 조금방 탁시. 사이떼주. 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거 안되는구나 실수했네 도마뱀 공격당할때 꼬리가 만들어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도마뱀 쌀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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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실수했다 뼈 겁나 많아 포션을 먼저 썼어야 했는데 코요트 쌀무산 쌀무산 우리아내늑드 람쥐 괴신무쌍 괴신무쌍은 뭐소려 방울뱀 내 카드를 뽑거라 강냉이 줘 다시 니스촛불을 밝히도록 하지 광무의 제왕 보스를 이겨낸 자는 한동안 없었거늘 레어 카드를 주지 이히 카드 버려진 아이 죽진 않는데 내 매정안가 물론이죠 무한다람쥐하냐 머저리 뭐지? 야 여기 너 있다 일죽한 엘크 움직인다 즉사한다 곡괭이 소리가 귀를 맴돌았고 너는 계속하였다 부패와 부식의 압취가 습한 공기에 감돌았다 제거가 있네 미끄러지거나 이어가는 소리가 났다 습지에 진입한다 탄비 저거 훈수만 하고 도움도 안되는거 지워버리고 민물거북 늑대 왕수오개구리 강냉이에 얹어준다는 얘긴가? 모양빛에 거 뭔데? 댁에 있다는 뜻인가? 늑대 왜 낙서도 있냐? 비조물의 운명이 달갑지 않을거다 다른거 골라 안좋아 너는 냉담하게 담비를 도살했다 뼈의 왕이 만족하였다 한개의 뼈를 가지고 매전투를 시작한다 담비의 내장을 털고 갈 길을 갔다 운수밴 당했다 저 버튼 왜 불두렁했지? 대체 왜 그의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얘네들끼리 이름도 기억 못하네 도장을 담아주는구나 도장을 담아주는구나 우선 앞뒤디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침을 흘리는 자들을 발견하고 도망쳤다. 도마뱀 먹을락하네. 안녕하십니까. 비행방어. 비행방어. MG는 이번 턴에 낼 필요가 없었네. 왜 아이템이 안성. 일단 뽑아야 되는구나. 얼어붙은 주머니지. 영공격력 5체력이고 해빙이다. 해빙은 죽었을 때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요. 살모사 정원은. 돌도 부수네. 주머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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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사모사 정원. 이런땀. 정원. 딱 대미네 방울뱀 쥐왕 큰까까알 다 맘에 안드는데 스킵이 없어 공격력 수치를 높여줄 수 있다 고요테 물총새 나무 밑동 아씨 아이템인데 실수했다 수생 상대 턴에 잠수한다 맞은편에 비조물은 직접 공격한다 명치 싸움이네 명치 명치 저거 참피한테 막히나 13번 아이 나 토끼굴 효과를 잘 못알았네 계속 쏘아나는줄 알았어 흠 우리 하나의 늑들 드디어 주머니 쥐 주머니 쥐 주머니 쥐 아잇 공격력 쓰레기 같은 것만 나오네 공격력 쓰레기 같은 것만 나오네 내 강냉이 침꾼 쥐 침꾼 쥐 쟤네들 잠수 엄청하네 쥬 침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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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귀벌레 아잇 잘못 눌렀다 멀미후발겜 아이템 다 쓴거 너무 아쉬운데 새까만 동굴에 입구에 도착하였다 기괴한 짐승이 어슬렁댔다 나의 시련을 통과하면 너의 것이다 피조물 셋을 뽑아라 시련을 골라라 세장을 뽑아 뼈비용의 합이 5이상이어야 통과다 피비용의 합이 4이상이어야 통과다 체력이 6이상이어야 통과다 내 덱 지금 못보나 볼수있네 계산해보면 되는거 아닌가 체력이 제일 높은거 같은데 방률 2, 7, 1, 컷 꼬잉이 구린내 나는 꼬잉이 불인내 나는 방울뱀 굴사리 빈공격이 공격당할때 대신 피해를 받는다 근데 수생인은 뭐 뭐 이런 빅시같은게 다 있지 방뱀 방뱀 흑염소 흑염소 연기 악취가 옥을 마비시켰다 거대한 사내가 새까만 물에 발을 담그고 염폭가에 앉았다 그는 썩어가는 생선 더미에서 갈고리를 꺼내 일어났다 나는 낚시군 물총사 염폭가에 앉아있네요 늦대되지말고 흑염소 가서 낚시야 미끼야 동 동매 있나? 얘 왜 써졌어 아마도 백상아리 백상아리 엄청 세네 공격사에 잡으라고 저 어떻게 잡냐 공격력 너무 센데 무스로 잡을 수 있겠다 아니지 무스로도 못 잡지 명존스 아주 좋았어 이 카드 짐꾼주일 엘크 13번 배달원 식사거리로 보였으나 앞취가 너를 멈추었다 저녁 식사는 나중에 해야 할 것이다 뼈에 사붙이는 주위를 잊지 못한다 설선에 도달했다 3개의 도장이 나와야 통구다 3개의 도장이 나와야 통구다 2개 3개 4개 5개 비행방어 토끼굴 괜찮아 보이네 어 토끼굴 여왕개미 괜찮아 보이네 냄새나는 늑대 제거 좀 할 수 없나 저 한심한 주머니지 램지 능력 다 있는거 아닐까요 새끼 엘크 예미는 고요트 고요트 도끼 늑대 흠 회색곰 형태만 봐도 효과를 알겠지 깜짝 놀란 표정인데 참새 일개미 아 제거 좀 못하나 이거 생긴게 제거 모양인데 일리 황수개구리 뼈를 두개 가지고 시작한다 구린내를 들고 시작한다 큰까까알 아 공격력 3이어야 잡아 개빡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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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빡세 개빡세 아 바위도 힘 얻어 아기치네 바위로 때리고 날려 이것이 개미? 길가기지 어차피 블러드하운드 피소문이 놓이면 도약한다 공격력도 약한게 다 마음에 안드네 음식이 없어 피조물의 공격력 수치를 높일래 정말 애매하다 눈 덮인 썬나무 알파 아이씨 배가 지금 어디갔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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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지금 어디갔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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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어 아이씨 매번 터대 할 수 있는게 없는데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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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네 강릉이 이 게임 재미있으니 아마도요 파라노야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초고졌네 드로스레이가 지나왔는데 두꺼비님 그랬습니다 졌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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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13번 죽게 돼, 저러면. 아, 비행이인가? 아, 비행이네. 근데 비행 막잖아. 아, 죽으니까 덧나오네. 가죽됐다. 가죽된. 와, 개빡스네. 아이, 늑대 세기들. 기본 카드가 꼴 같긴 하네. 기본 카드가 꼴 같긴 하네. 오마외메에서 늑대 가죽 나왔어. 오마외메에서 늑대 가죽 나왔어. 내 강냉이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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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 왜 안 잘라져? 아니 게임이 꼴박해하잖아 으음 개 같은 개 아이 늑대 아이 늑대가 꼴박해하잖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아 꼴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꼴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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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게임. 질투하는 타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비밀이 있어? 모든 걸 되돌려 놓을 계획이 있는 놈이지. 어딘데? 어딘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음에 안 들어. 플라잉 램즈다. 플라잉 램즈다. 플라잉 램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플라잉 램즈다. 플라잉 램즈다. 플라잉 램즈다. 플라잉 램즈다. 플라잉 램즈다. 플라잉 램즈다. 보시다. 궁극기 소망된 것이다. 피조물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쏘는다. 자중력 sized death but 하... 맘한데... 알파... 펄트 이건 개미겠지 안녕하세요 개미 람쥐 가기였네 넥 때가 자꾸 꼴받게 해 어쩌라는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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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으 강냉이 밸류 수준 가슴이 옹살해진다. 옹살해진다. 그냥... 터지면... 나오네. 너무 비싼 템 썼는데... 아, 주지마, 이씨. 너 땜에 뒤져서 꺼져. 성장하는 따람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대람쥐. 한국다람쥐. 한국다람쥐. 금쟁이. 한국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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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램쥐 센데? 뭐야 저거 뭐냐고? 13램쥐 세게 쓰네 4round 내장 ire 10램쥐 10 defining 가자 안국다람쥐 황금도 쓰임새가 있을까 한국다람쥐 한국한국다람쥐 한국다람쥐 한국한국다람쥐 쌌무사 황금의 도권은 신비한 색 들주의 손에 복제품이 만들어진다. 강냉이 더 준다구요? 불 필요한가? 불 좀 꺼줄래? 내 카드 좀 보게. 사마귀신 라우스 타종수 뭐지? 왜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지? 사마귀 있어야지. 불 준대 밟아가지고 사마귀 강화하자. 공기는 습기로 찐득해졌으며 벌레들 벗어기고 우는 소리에 너의 발소리는 묻혀버렸다. 너는 습지를 목도였다. 탐수해버리지. 사마귀. 아 생명력 드는거 봐. 꼴받네. 공명력 뜨지. 그거 어디가냐. 잠시만요. 영원히 집중는 고개 그래 왜 안줘? 체력 쓰는 거 봐 램쥐 경례를 표현해 도마뱀 한국다람쥐 살무사 두 마리나 있다고? 담아 램쥐 샤넥 발무사는 어차피 명치딜을 나서서 3일짜리가 나오네 아이 미친 에반드 샤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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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쩝 아주 너무 꼴받아 허접 이게 카드 합치는 거였나? 니가 내고 싶은 비용을 정하거라 뭘 기대한거냐 이거보단 좋은걸 기대했지 가위 안돼 그건 쓸 수 없다 이걸 돌리면 턴을 넘긴다 뭔지 모르겠지만 쓸모없다고 하니까 들고와야지 램쥐 램쥐 물총새 말한대로 램쥐 들어올 쓰레기인거 보소 열풍새 헤이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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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꿀받아 진담이다 그건 쓸 수 없다 일단은 선반에 올려놓겠다 진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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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린당하지는 않겠다. 니가 바퀴벌레만큼만 단호했다면. 가라티 내가 이겼다.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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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 개미. 늑대. 파충류. 꼬북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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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솔직히 너무 꼴 받아서 갖다 버리고 싶다. 가죽을 보면 화를 참을 수 없어. 저기 토끼 마크 있는 데가 상점이었나? 다람쥐. 한국다람쥐. 한국한국다람쥐. 한국한국다람쥐. 원펀치 쓰리 강냉이. 미친 살무사. 아 가죽 제발. 가죽 때문에 미치겠다. 또 나야. 방뱀. 죽겠는데. 방뱀 어케막은. 방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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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회자. 네 와하 얘 왜 이렇게 쓰냐 저렇게 막아 아니 뭐 막는게 안되잖아 막겐 게임이 그냥 죽으라고 만들어져있는데 아이 어차피 죽을거 어차피 죽을거 가위 괜히 썼네 가위 아낄걸 이거 제가 졸혈하게 게임하는 게임적인 이유가 있겠지 거짓말이 형 진흙이 걸음을 느리겠다 역학을 얻은 뒤 역학을 얻은 뒤 내 장로렘지 아니 내가 낚시 쓸때는 자리없으면 안 가져오더니 호나 개치사하네 진짜 졸렬킹 진짜 D 올리면 이기지 않나 근데 D도 제가 가져가겠네 앗 짐 깡냉이 원턴킬이네 존탑 덱이네 뭔 소리야 비행까지 있어서 그냥 때림 한 방이네 D1 툴 칠칠 어깨 뽑냐? 필드가 세 갠데 흑염수 있어야 뽑겠네 다죽을 보여주세요 다죽을 보여주세요 멈춘 ogo입 파충류 파충류 히트다 히트 빅땡이람쥐 칠면조 독수리 헌혈왕 됐네 다람쥐 히트다 겁나 헤매졌다 빌드에 뭐 올리는게 낫겠는데 히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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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촛불 안보이냐 한개야 두개야 개같은개 히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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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파는 죽겠는데 히트다 아 히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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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만 뽑으면 되겠다 D뽑기 게임 됐네 공격력 수치를 높여주게 공격력 수치 D는 어차피 9댐이면 풀댐이니까 쟤는 강호할 필요 없잖아 공격력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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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턴에 곰 나오면 원턴키림 포션 있음 좋던다 드론 업 쓰레기고 연구면 지진 않겠다 곰이다 삼코램지 미쳤네 새끼 엘크 누지마 아이콘 여러 번 봤지만 기억이 안난다 큰 담비 담비지 넣으면 어떻게 될까 담비꺼 뭐야 원턴키린가 난 게임이네 이거 곰 버섯은 뭐지 처음 보는거다 진균학자 실험하는 중인데 피조물한테 실험할래 똑같은거 두개를 가져와 곰곰 곰곰 마뱀마뱀 대갑축가자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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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가라고 도마 도마ING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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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impartar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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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 달랐다. 냉랭한 시선을 보냈다. 자, 내가 죽을 못 껴야겠구만. 나, 깜치지 마라. 곰, 곰, 곰. 아, 근데 저기 덫 있으면은 한방 컷인데. 그리고 이거 공격력 4짜리 곰이라서 한방에 못 잡는다. 얘네 죽이면 덫 나올걸요. 그래서 결국에 얘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폐가 말라서 지게치야. 일단 강냉이 많이 돌자. 딜을 뽑아야 한다. 덫 때문에 결국엔 내 폐가 말라. 카드 쎄는 도장에 갇히는 뭐, 손패만큼 갇히겠지 뭐. 아닌말고. 카운은 아니, 곰에서 왜 늑대가 죽이나 와요, 사기야. 어서리 알파 알파도 알파 알파 삶옷 가죽에도 공격을 쓸 수 있다 새끼 늑대 어 그냥 명치 때릴 걸 그랬나 왠이 살무스한테 죽을 것 같아서 옆으로 뺏는데 늑대도 이상한데 같네 음 게임 이상하겠다 곰이다 곰이다 가죽 가죽도 공격을 한다 덫에 걸린 가죽 가죽에서 가죽 떠나오는구만 이중가죽 공표정 겁나 놀란 표정이야 아이고 텀블러 들고 다녀요님 3티어 구독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2패 있지 않나 아이고 3티어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패다 2패 곰 앞에 길막는 거 없으면 썼던 킬 아니야 뭐 뭐 갑자기 거래를 나재비죽 나머지는 싸워야돼 비싼거만 다 털면 되겠네 다 털면 가죽 하나 더 남아있긴 한데 왼쪽 밀고 50으로 원터킬 중앙 이 트라이콘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랑 메탈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뭐야 짜식이 인만 살아가지고 다 털면 이 트라이콘님 2개월 이 트라이콘님 3개월 4개월 구독,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중 하나가 매혹적인가? 우라율리... 아니, 이거 4개나 모아야 되는데... 맘에 안들어? 끝이 다가왔다. 다른 지도가 필요하다. 잠시만... 너무도 끔찍한 고통이야. 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도 원하는 게 뭔데? 살아갈 이유가 아주 적어. 늑대 조각이 풀려났다. 주인님의 해방에 한걸음 다가섰군. 낚시꾼의 패배를 보니 고통이 좀 가시는군. 애숙적이지. 하나 깰 때마다 대사 추가되나보네요. 하여튼... 하여튼... 나은 좀 가사라. 하여튼... 나은 고통이 좀 가다보게 들어있는데...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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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서리 어차피 1턴 2들 온대 뭐 1들 온대 뭐가 되나 보스 또 사기칠 거 아냐 졸려란 시키 끝밖의 기회가 주어졌다 나의 선물은 아무 여행객이나 받는 게 아니다 나의 시련을 통과한다면 막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 이거 힌트 있다 10일 11시 침 3개인데 왜 10일만 있냐 뽑은 3카드 중 질주자가 나와야 한다 비행이 나와야 된다 까죽이 나와야 된다 비행이지 나머지 2개 없잖아 근데 덱 못 보네 없어 없어 어 있다 D가 이걸 가장 강력한 선물을 주겠다 게임을 뒤엎을 수 있는 카드 뼈를 8개 가지고 시작한다 카드를 뽑을 때 원하는 카드를 고를 수 있다 이거밖에 없네 까까 D1 턴킬 아니야 3장 중 레어 카드가 나와야 한다 반지가 있다면 통과다 반지 없다 수생이 있어야 한다 없다 다 없다 다 없다 이히 카드 어 레어 카드가 없다니 실패 누구 때문인데 저 졸려란 수액 선물을 받아냈구나 공평한 대결이 될지도 벽핥기 멈출 수 없어 뭐야 뭘 짜게 생겼네 아나 더 충분한 데뷔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마를별 아나 더 와 개졸렬하다 진짜 와 이씨 하아 졸렬 히힛 두 떨어지인간 빈공간이 공격할때 대신 받는다 뚫으면 돼 우라율리 히힛 영지컷 이번 턴에 이기긴 했는데 다음 턴에 또 어떻게 될까 히힛 디팩트 잡아놓을까 아 에티슨 나 아이템이 없네 얘 비행이라서 진건가 뭐뭐 올려놔야되는거 아닌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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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찍지마 이 게임 너무 꼴봤는데 보스 개졸려라고 짜증난다 반지가 있다면 보물 준다 그랬지 아 마맨 안들어 아 마맨 안들어 아 아 아 아 아 으 해외에 보내셨냐 오 흐흐흐흐 지지 철마 지지 철마 이동 수강 심심 지지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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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바위 황금이 없다니 웃기게 생긴 벌레구만 가지게 플라잉 개미다 개미토끼굴 램지 개미 램지 토끼가 낫겠지 근데 램지 토끼보다는 저게 낫잖아 3호 램지 램지 토끼가 낫겠지 킬각인데? 제도어 엥가이스 강냉이 멸시 그냥 대갑축하는 느낌으로 사실 별 필요도 없어 토끼 램지 스컹크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는 개미토끼 램지색이다 아예 비행인은 오히려 좋은가? 킬각인가? 오히려 좋아 좋아 길갑 갔어 안사요 오 아 싸게 팔아도 안사 어서 아 이색 대게 쓰레기 넣지 마라 죽여볼랑 배달원 아이 가방 비울걸 가방 안 비우고 온게 좀 아쉽다 아 토끼가 죽게 싫어 고기말도 열받아 플라잉 일겜이다 어우 누굴 잡을까 어차피 이거 필드 올려놓으면 황금 된단 말이야 아 황금 되는 것도 불사받을 수 있나 핸드나 쭉 채워놓을게요 협상님 협상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세만 처리해 악성 훈수충 제 등장 내 노세 이제 올리면 황금 되니까 올리지 말자 아닌가 아닌가 그래도 올려든 꽁 황금도 불사태네 에이 에이 폐 가득한구만 킬각 나올텐데 아마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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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딜만 있어도 킬각인데 빵귀벌레 빵귀벌레 오뎀 킬각이 좋아 티 아야 그게 비행이 아니였어 왔어 보기만 해도 아프다. 단비 대체 왜 내보내진거야? 그러네. 강냉이 뽑아서 킬각이네. 졸렬갑 보스 아메바 얘 특성 랜덤인갑네. 공격한 피조물은 즉시 사망한다. 엘크 들고 하자. 사기템을 얼마나 먹어야 이기는거야? 제거합시다. 습지의 당도하였다. 셋 다 그냥 다 싫어. 내 덱에서 다 나갔으면. 운수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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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 합이 4 이상이어야 통과. 뼈합이 555 이상. 도장이 3개. 도장이오. 도장이오. 하나. 둘. 네 반대. 재단. 방어력 올리러 갈까? 아니 공격력 올리러 갈까? 버섯 이벤트 뭐였죠? 생명력 떴다. 공격력 떴다. 공격력 떴다. 생명력 별 필요가 없어. 아 같은 거 업치기. 지금 대충 개미하면은 엄청 셀 거 같긴 하거든요. 왕소개구리. 왕소개구리. 아이 두턴 때리면 이기잖아. 아가. 쌀 못 사고 나쁜 거에요. 예. 이제 왕소개구리. 되겠네 아이템 한번 뽑아볼까? 짐꾼지로 오오 다음 턴을 완전히 넘긴다 그래 이런 사기템 모아가가지고 졸렬한 보스 잡아보자고 아까도 나 모르시게 있었나? 그러면 D올리고 모르시게 쓰면 이겼었나? D 2번 D는 그거 없네 사마귀신 없네 4% 불쌍? 이거 둘다 레어카드구나 불사 엘크 좀 이상하게 생긴 엘크 셋 다 비행이네 비행방어 없으니까 그냥 명치 대결 하는구만 생긴게 좀 다르네 그 레디도 잡았네 뽑아나 볼까 여기 얼굴 있었네 아까 그 길쭉한거는 진짜 그냥 길쭉한거였네 내 니 값 뷰가서 대갑축하자 아이티 왜 자꾸 나와 벌집 체력 높은 애한테 주자 뭐 어찌력 6이지 낚시꾼이네요 내가 스윙 가져가 내야죠 토끼같은거 가져가게 할 수 있나 마지막 마지막 파스윙 가져가는건가 토큰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토끼를 마지막에 내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낚시바늘 없는데 2패부턴가 2패부턴가 음 2턴부턴 도끼올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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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오 2회 제물로 맞히고 개미 올렸으면 끝났네 아무튼 이번 탓은 끝났죠 강냉이 최대로 아유 강냉이가 몇개야 건치네 매복지 강냉이와 강냉이왕 사마귀신 먹고 합치합시다 이상한 유충 이번에도 뒤에 바를까 비행구댐 비유적이네 얼눈의 표면이 나를 때려냈다 벌써 한을 지나갔다 뼈 뼈 아 뭐 뭐라고? 못봤네 이거 그 재불개수제 공격력이 압에 사이상이 절식했다 근데 이거 틀리는게 더 이득 아닌가? 대게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잖아 틀리는게 낫겠는데 난 지금 꽤 더 좋아 토끼다람쥐 토끼다람쥐 개미는 좀 못 뽑을 위험이 있어서 다람쥐가 날 것 같아요 다람쥐는 못 뽑을 확률이 없으니까 여왕개미 바로 올리자 명칫의 카운터는 무섭에 뭐 놔둬야겠네 도끼 세개 다 맞는거 보소 개미로 명칫 때리는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명칫들이 내가 덧셈에 이기는거니까 이거 템스죠? 딜이 좀 약한 문제가 있긴 하네 사마귀신 합쳐주면 될 것 같은데 딜 높은 애에다가 칠면조 독수리 합쳐주자 합쳐주자 버섯 가려면 같은 카드 두개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같은 카드 두개 들고 있는게 있나? 저거 팔코라서 좀 그런데 이거에다가 넣는게 낫겠지 세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세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보스가 너무 졸려래 조볼렬간 버섯 그냥 가면 어떻게 되지? 두더지인간 두더지인간 수컷무스 진짜 또 왔냐 그래도 공격력 별로 안쓰다니 카드카피 카피는 도움되겠네 헐 뭐야 이거 아 쟤가 가드하지 헐 6댓맞고 3댓맞고 얘가 막 다쳐서 이기는구나 아니네 이렇게 되네 이번 타당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여기 때려서 끝난다 버섯으로 가자 이거 어 그냥 실패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실패해 제발 나이스 뭐 하려고 하지마 대갑 축해 넌 복제카드가 없다 우리꺼 가져갈래? 네 네 반대 칠면조 뼈 8개라 쓰기도 너무 힘든데 뼈 8개 어떻게 올리냐 토큰 덱이라 어떻게 다른 덱보다 편한건 낫는데 어 원턴 킬이다 뒤져 죽어버리렴 압축 압축이 아니라 기생충 받은거 같아요 기생충 그런거 같아요 앗 011 011 001 002 002 001 01 001 디펙트다 디펙트 제거 제거 뭐 레딧같은데 가면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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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않을까 칠면조 이거 칠면조 치워야될거 같은데 아 근데 비행 비행이 트롤할때도 있단 말이야 칠면조 치워야될거 칠면조 치워야될거 얘는 뭐가 되는거지 칠면조 치워야될거 그냥 제거구나 저 그냥 제거 발판이었구만 버섯각 한번 보죠 덧사냥꾼 고덜 말았어야지 죽여볼라 람쥐 여왕개미 개미 죽어도 가죽 나오나? 딥 베네스 엘크 올리면 되겠다 여왕개미랑 엘크 올립시다 여왕개미들 어차피 덧걸려서 죽어요 여왕개미 쟤들 어차피 덧걸려서 죽어요 여왕개미들 어차피 덧걸려서 죽도록 대충 엘크로 밀면 되겠지 여기서 깨죽 만들어 놓으면은 깨죽 쓰는 기믹이 있어가지고 왜 개미가 죽는데 늑대가죽이 나오는걸까? 궁금해하면 지는거임 깨죽 늑대개미 가죽 4개 얻었다 요걸로 가죽장수한테 아이템 가져올 수 있어 짐꾼 쥐 어어 둘다 1대1이니까 그냥 마디라면서 폐고충 해야겠다 살 못살 방귀벌레 방벌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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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놓을까? 어차피 플레이할 수 있는 제한 없으니까 올려놓을 필요는 없겠지 늑대 늑대 뱁지 받고 낙타치고 잎에 가고 탈진 에이 가운데 비워서 명칭 때리면 이기는 거잖아 여기 명칭 1댈 4댈 끝 익힌 두더지 인간 꺼져 다우스 머저리 다우스 대갑죽이나 하자고 뷰 다우스 종생성 부활같은거에 발랐으면 더 괜찮았을텐데 여왕개미 오렌지병 이 게임 드로우 하나 밖에 없어가지고 압축을 좀 해야 졸혈과 판판도 하자 가죽의 실현 가죽이 나와야된다 레어가 나와야된다 반지가 있다 선물은 모든 공간에 미송을 놓고 전투를 시작한다 필드 전개 빨리 한다는거겠지 턴 시작할때 두장을 뽑을 수 있다 턴 시작할때 두장을 뽑을 수 있다 뼈가야 넓게다 드로우가 제일 나을거 같은데 드로우가 제일 나을거 같은데 뽑은 카드 3장중 질주자 도장이 나와야된다 비행이 나와야된다 안 나왔다 나왔다 선물되는 미송 흑염수 원하는 카드를 고를 수 있다 원하는 카드 한판 붙자 이상적이로구나 이상적이로구나 니 목숨을 아서가야한다 돌아왔구나 자 처음 올렸던 처음 올린 유닛은 황금되니까 조심해야돼 소 하나 더 켜는거 봐 아우 졸렬해 나는 한견데 개졸렬 진짜 조금 천천히 하죠 템포 낮추고 왜냐면은 손패를 좀 잡아놓고 2패로 넘어가야될거같아 그러면 이번 턴에는 딱히 낼게 없다 아이템 참 꽉차가지고 아이템이 안들어와요 하나 둘 두개는 직접 써도 되겠네 붙였었구만 가죽이런거 빨리 댁에서 치워버려야 된다 벌 벌 소원하자 아니 명치를 치면은 안된다니깐 흠 음 쥐에 와 대개 카드가 별로 안남았네요 좀 불안하네 다음번에 그다음 선의 제 6대 미장 굳어진간 살려놔야 되는데 명치 딜 좀 세게 들어오네 비행은 지금 도움이 안 되고 필요 없는 가죽 이런거는 다 치우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템 똥같은거 나왔네 뼈는거 나왔네 독수리로 명치를 때려 놓자 아 못 때리는구나 이번에 필드에 올린 애들은 1패 건너면은 다 죽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제 둘이서 명치 6댐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되구나 아이 죽일수도 없고 살릴수도 없고 참 이렇게 하면은 2번 턴에 두더지 인간 잡고 명치 3댐 때리고 사마귀신 공격력 0이라서 피해 안 입을거고 얘가 이거 때릴거고 그러면 연기는 괜히 올렸네 아 쟤 죽는구나 아 뭐고 페이지 안 넘어가도 바로 황금만드네 패턴을 패턴을 잘 못 알았네 아이 뭐 저딴게 다 있어 아이 게임거지 갔네 개거지 갔네 진짜 램쥐 램쥐 더블 램쥐 더블 램쥐 아 뭐 텍스트로 패턴 설명돼있는것도 아니고 그치 이렇게 넘어가자 나무 밑동 레어 피조물의 맹숨을 견뎌냈다 진짜 도전이 다가가고 있었다 죄책감에 새기 돌았다 그들은 너를 배신하고 있었다 호의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호의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뭐..무술이야 니가 누군데 우린 그가 누구지 모른다 우린 그가 누구지 모른다 나의 삶이 나의 삶이 나의 삶이 그렇다면 하지만 부쳐 이œей 부부 그저 광션 손목 사마귀신 잡을 수가 없네 포르 쟤가 지금 가져갈라 그러죠 뭘 주면 되겠다 쟤가 지금 가져갈라 그러죠 아, 나 탈퇴 오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죽으면서 만든 카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려워지는 거란 거네. 그냥 습시다. 한 톤 넘기는 아이템. 아닌가, 다음 톤에 써야 하나. 다음 톤에 쓰자. 제 명치 둘러있을 때 쓰자. 아, 이번 톤에 썼어야 하나. 명치가 둘러있었네. 이 저주받을 달. 반대편에 모든 피조물을 공격한다. 공격력 1. 조력 고정. 다람쥐처럼 작은 피조물을 궤도로 그려납니다. 쓰자. 모조리야. 달 부수기. 쓰자. 다음 톤은 넘길게. 모조리야. 저거 되나? 자리 없다. 독성? 독성 안먹을거 같은데요 왠지. 챙겨먹은게. 어? 먹네. 강냉이. 강냉이. 엘크킥. 도전과제 인내하는 수리. 엘크 그는 신이야. 뭐지? 숨겨진 뒷이야. 띵띵. 뒤로 어떻게 가? 캐시 몬스터. 추월견. 카드깡 유튜버다. 유하. 그래서 누가 담배야. 캐시 몬스터. 캐시 몬스터. 엘크킥.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잘 모르겠다. 이 팩의 표정이 cerebral. 밴덕. 밴덕. 아직까지는 다르지. 하지만 몇 개 더 있는데. 여러 팩의 길이 필요로 될 것 같아요. 다음 팩입니다. 연주실 stages일이. 인스크립션 퇴기 아이가? 사마귀신 사마귀신 세지 블루메이지 얼마 안해요 개봉되는 적이 있네요 이제 뭔가 뭔가 일어나겠구만 주얼함 뜨자 이건가 뒤로 함 들어간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백 num기 백 num기 백 num기 방금 짠 incorrupt다 일단 이것은 매우 많은 곳이 될 것 같다 어? 에러났다 그냥 배터리 다 된거야 아 화질구질 눈아터 아저씨의 이화질로 유튜브를 해요 뭐 나올까? 해골? 듀얼디스크 택 디스크 야 저거 열려있잖아 인스크립션 들어있네 왓더퍼 번역한거 봐 저장 아이콘 득 아 집에 디스크가 들어가? 아 안들어가서 찾아보고 있네 11달러 풀결제 일주일 걸렸어 배송이 이게 무슨 일이야 오오 새게임이 안되어 이 게임은 이어 하기 부수도야 컨티뉴 3시간 40분이요 3시간 40분이요 왜.. 왜 뭐임 이게 뭔데 십떡아 이게 뭔데 십떡아 이게 뭔데 십떡아 나는 축하도 선물 증정도 자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가치있는 도전자 이제 파고들거라 뭔가 잘못되었느냐 너의 보상이 기다린다 아주 좋다 따라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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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거기 서거라 보상으로 보상 줘 보상 줘 거의 필름은 없다 보상 줘 너는 이제 챔피언이다 너의 승리를 축하한다 너의 이름을 새기거라 절망하지 말거라 너는 승자이다 너는 승자이다 마지막 도전자는 나를 쓰러뜨려야지 드문일이다 어떻게든지 물어보거라 문짝에 걸려있다 여기 너의 댁이 있다 악습하라 비켜 이씨 얘, 얘야? 나네 래쉬의 마지막 패배를 지켜봤자 특별한 기술을 숨기고 있어야 할거야 아이씨, 또 숨은 거 더 있네 램지 칼리버 보스전전에 니추가 촛불을 끄는건 즐겁구나 아, 졸래란색 아, 졸래란색 아, 졸래란색 후회할 선택이겠지만 아, 이 게임 짱나네 씨 단컴이 그 표식을 찾기를 용감해야해 아, 이 게임 좀 꼴받는데요 이번에는 뭘 해야 되는거지? 저기서 뭐가 튀어나온 궁을 봤어 카드가 딱 맞게 정렬됐을 때만이야 아씨 저 카드들을 덱에 넣는 것부터 늑대랑 램쥐 웃음도치 큰까까을 일단은 램쥐 도템부터 만들자고 부활 램쥐 무한 램쥐 아, 이 게임은 에이 일단 늑대를 뽑아야겠네 뭐야 뭐 뭐지? 일쏘쏘 전부 가득 하지만 아 여기 단검이 있네 그러면은 아까 그 필드 만들고 단검 클릭하는 건가? 일단 해봐야겠다 램지 얘 또 얼굴 바뀌었다 아니 애들 왜 자꾸 헤어스타일 바꾸냐 방귀벌레 좋아 방귀벌레 좋아 뷰 아잇 불사짐꾼 불사짐꾼 담비 컷 담비 컷 불사짐 좌늑대 우램지였나? 근데 일단 바위땜에 안돼 바위가 일단 없애야돼 특수단검 특수단검 저울에 무게를 올릴 수 있다 생선 갈고리 그냥 여기다가 늑대 올리면 되나? 그냥 여기다가 늑대 올리면 되나? 뭐 주머니 쥐 여왕괴미 칠면조 독수리 칠독 뭐고 뭐고 그림에서 뭐가 나오는걸 봤다고 했잖아 그림에서 뭐가 나오는걸 봤다고 했잖아 여기로 가져가 잘했어 뭐 이걸 달래 자 내가 들려준 카드가 마음에 안드는 모양이군 좋아 뭐 뭐가 좋아 아니 뭐 어쩌라고 아 뭔데 이제 퍼즐같이 생긴거는 저거밖에 없는데 버섯이랑 이거 이거 망치로 제 뚝배기 깨면 이기는걸까 어디 너덫 하지 저는 promising 위대한 연기 어? 보스 스킵되나? 아 스킵해줘 많이 잡았잖아 대단한 패야 이건 대단한 패가 아니야 코요트 버진 벌레 드로브 망했네 명치 달리고 의묵 으.. 아.. 하나씩 깨야 되는구나.. 애들 다.. 황금 되잖아.. 필드락인가 그러면.. 흠.. 안좋다 안좋아.. 탈짓맞나 이러면.. 무한 랩들 무한 랩들 무한 램쥐 램쥐사이클 다람쥐가 복사가 된다고 램쥐킴갖보자 램쥐가 없네 요걸로 할까 이번엔 못 못 눈 내 눈 내 눈 아 내 눈 내 눈 우로보로스 죽음은 이를 영원히 강화한다 계속 쎄지는 거야? 사마귀신 사마귀신 들고 갈래? 그래 사마귀신이 최고지 여기서 눈을 잃은 건 네가 처음이 아니다 교체하고 싶은가? 오 뭐가 좀 있음 고대비전 찾아라 뻐꾸기 안에서 구원시계 천연아이템 천년아이템 666,666,666,666,666,666 필름 롤 뭐 뭐라고? 뭘 가져가라고? 아 이거 오케이 이제 이제 카드는 너야 딱 뜨라 딱 뜨라 뭐하는거임 이거? 아 오케이 안 받는 거 없나? 받기 싫은데 뷰 찾으러 가자 도착 색명을의 엎을 넣었어요 이 굳이 안다면 얘밖에 없는데 찍 불사도 말려 있구 pi 어? 물러날 텐가? 나 물러날래. 졸 알채 없음 망한다고. 여태 좀 어떻던가? 아주 많이 나빴지. 난 여기 가졌어. 담비의 육체에 이놈이 카드로 만든 종이에 리셋할 방도를 마련해 놨지. 플레이어 친구가 이미 가고 있지. 열쇠를 발육부진 늑대를 찾았군. 이 사단을 몇 번이나 봤어. 계획이 진행중이란걸. 서두르게. 하.. 그래도 뭔가 진행이.. 진행은 뭔가 되는구만 그래도. 다 왔군. 저거 봐야 돼. 개노덥 사명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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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마귀신인가? 그거 합쳐야돼. 세 장 중 두 장이 같은 종. 체력이 압의 유기상. 이거 일부러 틀리고 싶어. 틀려. 보상 받기 싫어. 꺼져. 뷰. 대갑축. 사마귀신. 히힛힛힛힛힛. 바를 데가 없네. 칠독. 칠독 원턴킬 가능. 근데. 뼈 8개 필요해서 못 올림. 뼈 8개가 없어. 뼈 8개가 없어. 뼈 짐. 램쥐 계속 죽이면 뼈가 나오긴 하는데. 램쥐의 병. 병 속에 다람쥐 쓸 걸 그랬다. 램쥐의 병 속에 다람쥐. 램쥐의 병 속에 다람쥐. 램쥐의 병 속에 다람쥐. 이기네. 7댐킬각이죠. 2 4 3 실패 실패 단비는 무슨 족이야 근데. 아 안돼 필요없어. 에반다. 템소 써야겠다. 영램지 벌벌 벌벌 아 비행 실수했다. 어. 큰일났네. 방귀벌레 방귀벌레 올려서 막아야된대. 실수. 아 저 또 벌있네. 명실. 아이 단비꺼죠. 단비꺼. 오오오오오. 하나 둘 셋. 걸음. 하나 둘 셋. 뱀 안 먹고 싶은데 아 아이템 지금 못 버리나 아이씨 꼴받네 배달원 왜 대갑축을 하질 못하니 옆에 길 있었어요? 아 쥐로 버섯 오케이 버섯 쥐가자 제 첫 턴에는 안가져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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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마음을 캐릭터가 대변해주고 있어 이 뽑아 짐쥐 짐쥐 빼면 안해 카드가 더 있어야겠는데 백상아 제발 필름 롤을 가져왔구나 그게 맞는가 나에게 그에게 결전의 순간이 다갔다 그러나 먼저 넌 그를 물리쳐야한다 이뎀 킬각이죠? 아 그러네 그냥 데렘지로 막기만 해도 되긴 하네 킬각 데렘지 불필요한가? 아 빨리 지지쳐 빨리 너 졌잖아 결합물 융합체네 이상한 요충 퉁 그러면 저거는 시련에서도 모든 종족으로 쳐주겠네 버섯 어딨냐 일단 뷰까지 가자 가지뿔영양 백염석 곰 여기다 사막이 있나 여기다 사막이 있나 재물은 충분하지 꼼옴 체력 올릴만하네 높다 더 강해질 수 있으나 위험을 고수해야한다 한 번 더 올 여기서 대갑축도 되겠다 램지 램지 공격당하면 공격자는 피해를 입는다 깨시야 빡신하나 빡신하나 아이 램지 잘못 올렸네 또 흑 흑 흑 털면 돼 거슴도치 아 방댐 게임이 자체적으로 그냥 슈퍼패스트로 넘어갔네 빨라졌는데 세심한 연출 줬습니다 세계도장 같은종 실패 아 아 아이 흉압자 에반드 정말 성공하게 될 생각이 없었는데 빈공간 막아주는 바퀴벌레 도발 엘크를 버진벌레 알래스카 왕수벌레 이게 뭐랬는데 아직도 아이콘 구분이 안간다 저거 뭐가 된 아이콘이지? 램취 어이콘 가드 보상 아 왜 왜 이렇게 쓰냐 음 킬각이네 킬각 맞죠 야 이거 이거 먼저 해 젠장 참없음 랜덤 카드면 여기가 닿겠다 카드 안 먹어도 되는대로 가자 그 더 여기가 더 좋은 카드 주는 것도 있고 이런 실패하기 힘든 시련인데 희생되어도 사망하지 않습니다 수컷 무술을 희생하겠냐고 어 두개 주고 네개 받음 근데 필요 없는데 이거 하자 뼈 무한 가능 공격력 강화 이어서 그냥 터뜨려 버리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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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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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자 5 가자 컷 너는 처참한 식사가 시작되자 되자 눈을 돌려버렸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뼈는 가지다 뼈 뼈는 왜 줍는데 이씨 램쥐 뼈도 먹어 자식들아 길가기는 흑염소 병속에 흑염소 불가서 제거 둬볼까 아 카드 그만 줘 흑참새 뭐야 수호자 두개 붙었어 아 굴살이랑 수호자랑 다르네 아무튼 주내 도발하는 누더지 흑참새 흑참새 어차피 참새 여기서 태울 것 같은데 가자 참새 고기 드실래요 참새 고기 드실래요 아니 이걸 성공하네 아 사이참새면 인정이지 근데 어차피 저거 제물로 쓸 것 같은데 친구들 그레이브 보드댐 airlines 사냅 그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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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주인공 한마디 해줘야지 지겹다고 한마디 해줘 빨리 염소 램쥐 염소 램쥐 램쥐 침꾼 램쥐 연기 램쥐 쥐왕 다큐걸레 전개속도 개 빨라 응 죽어도 뭐래 늑대 아 램쥐 올려야 되는데 실수했죠 쟤 램쥐인줄 알았어 가죽 겁나 싫어 램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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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또 제물로 쓰지도 못해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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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명치 오픈하고 명치 대리며 가죽 가죽 공유로사 내꺼 공유로사 내꺼 공유로사 내꺼 공유로사 내꺼 아 그냥 한 라인 비우는게 낫겠다 가자 백상아리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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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쥐 어차피 킬각 아닌가 모르겠어요 킬각이 킬각이 네 사진 찍을거야 13번 아이 우라율리 머저리 우라율리 올리려면 필드 다 털어야되는데 램쥐 램쥐 뷰 이거는 뭐였지? 여기 안나 짐꾼 쥐 가죽상점 아 나 저거 없네 시명타 없네 독성 안돋다 카드파밍을 안하긴 했지 독성 없이 잘 잡을 수 있나 여기서 받으면 안되나 악취 레어카드가 나와야한다 수생이 나와야된다 까죽이 나와야된다 이거 레어카드네 한장있다 한장 어 아니네 두장있네 두장있는데 두장 다 나왔네 흑염수호를 들고 시작합니다 뼈를 들고 시작합니다 두장을 뽑습니다 두장 질주자 반지 공수 반지 반지 뽑을 카드를 선택합니다 뭐가 낫지 이거는 이거는 다 그냥 거의 수거긴거 같은데 차라리 흑염수가 날거같음 흑염수 뼈도 괜찮을거같고 근데 뼈는 쉽게 얻을 수 있을거같아요 나 4코짜리 있어가지고 흑염수 하나 있는게 편할거같은데 흑염수 아 나 이거 은근히 이기기 힘들거같네 흑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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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근히 쉽지 않을거같애 모래시계도 못먹었어 이번에 모래시계도 못먹었어 이번에 흑염수 첫 턴에 우라율리 발올리고 두더지 인간 잡고 흑염수 우라율리를 왼쪽에 대고 늑대를 오른쪽에 냈어야겠네 뭐 아무튼 흑염수 이번 턴에 킬각이고 둘다 이제 둘다 황금 되겠죠 흑 흑 왜 안됨 레지널드 레지렐드 수 독수리의 한 방이야 높아 pressing 돌아가고 하라 정말 어 좌우 아무리 네 헵 강릉 개마이턴 여기서 냄새 올려야되나? 냄새 있나 근데? 아 냄새 개있지 어 뭐고 아 아씨 뭐 바뀐 줄 알았네 에이 원래 이랬지 아 방귀벌레 냄새 있다 냄새 저게 없네 뼈가 없네 근데 뭐 뼈 없어도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독수리 마사지 계속 하거라 끝내 강강강강냉이 강냉이 강냉이 자 사진 들어가자 얼굴 딱대 야 딱대 전투의 아들 내 날림이 가시며 내 몸은 떨려왔고 악독한 굶주림이 찾아왔다 넌 며칠을 먹지 못하였다 그렇지 않은가 마음에 들터인데 정성들여 만들었으니 양념치킨이야 양념치킨이야 돌멩이야 돌멩이 같은데 돌멩이 같은데 자 사진가자 딱대 인마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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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티컬 리로딩이다 인마 택티컬 리로딩이다 인마 오오 박제암프고 꺼져봐 야 꺼져봐 야 너 능력치회 없어 아 이제 새 게임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튜토리얼이야 어둠의 듀얼 이겼다 아무도 안 보여 이제 드디어 새 게임을 할 수 있어 비정상 데이터 삭제 덱 데이터 제거 아 왜 지워 태초 S3엔 카드를 알지 못하였다 가알못 필경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세명이 아니었네 그들은 각자의 인스크립션으로 카드를 창조했다 그리모리는 망자의 비문을 새겼다 래쉬는 짐승들을 포착했고 얘가 단비잖아 입자 스캐너로 CPU를 복제했고 붓으로 마법사 제자들을 그려놨다 필경자들은 권력을 굳혔다 도전자가 나타나 필경자 하나를 대체하기 전까지는 슈얼 발렸네 시작 덱을 선택해라 마법사 마력의 필경자 마력의 필경자 피공삼을 대체해 기술의 필경자 래쉬를 대체해 짐승의 필경자 그리모자 그리모라를 대체해 망자의 필경자 이건 뭔가? 멍 막 여길 그만두려던 참이었는데 도전자가 나타났네 니가 필경자를 무찌르는데 걸린 시간은 이 시간을 딱 맞춰 끝내줄게 다음에 다시 와 필경자 잡고 오라 이거야 응? 방금 뭐 떴는데 273 이 기믹이 왜 그대로야 이 기믹이 왜 그대로야 이 기믹이 왜 그대로야 서랍장이 열리고 카드팩이 있었다 백준이야 우라율리다 우라율리 레어카드네 본하운드 세로를 완성해도 아무 효과도 제공하지 않는다 뭐야 이거 연어 두더지 인간 무스 무효화 전도체 갬블로봇 일에 에너지를 내고 갬블로봇의 공격력을 1에서 6 사이에 임의의 숫자로 만든다 헐 응? 아니었어? 273 왜 이걸 기억을 못하지 273 왜 이걸 기억을 못하지 썩내고 썩내고 거래가 하고 싶으신가요 가죽 좀 없나요 포일도 받습니다 뭐야 나람쥐도 돈 받고 팔아 나람쥐도 돈 받고 팔아 딸 생선없어 못 지나가 카드 팩을 발견했다 대편집은 어디서 해야되지? 큰 깎아 해골은 사망한다 여전히 드로카드는 없나? 괘씸 무쌍한 망할 사냥개가 길을 잃어버렸어 또 이 아니냐? 저 있네 그만 떨거라 두려워할 것은 무능한 뿐이다 목도하라 나는 래쉬 짐승의 필경사 그러나 먼저 이건 내 전설의 카메라가 아니다 짐승카드를 만든 것 말이다 복제품이시 짐승들의 사진을 찍어라 탐광자와 낚시꾼과 덧사냥꾼을 찍어라 모두 물리쳐라 탐광자 에반데고 에반데고 연호 연호 오고 뭐고 내 대기 이상에 카드 수 무게를 넣어 아이씨 같은 종족으로 넣는게 낫겠죠 너무 코스트가 높은데 아 이거 덱 자는거 본격적이네 어렵네 아이씨 장비 자동완성 버튼이 있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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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드 하운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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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망치가 있네 아이씨 아이씨 더 넘어갔어 날 못눌렀어 고요트 고요트 컵컵컵 탑탑탑탑탑 아 이것도 초가 피해있네 포일 획득 정정당당했다 날 개처럼 펴버렸군 이걸 받게 백주냐 호로카를 내면 에너지 전제를 받는다 자극마법사 삶의 에너지를 내면 공채를 올린다 희생되어도 사망하지 않는 파라오의 애완동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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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만드는 애가 없네 흠 길이 열렸도다 미끼 사진으로 낚시하냐 배터리 그냥 덧받아주는 거네 밑에 뭔가 더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폐보충은 폐보충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 또 무슨 버튼이고 왜 여기서는 왜 여기서는 튜토리얼이 없냐 연어 또 잠수한다 아 주네 아파 폐보충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연어색들 더럽다 더럽다 망했는데 어? 킬각인가? 아우 겨우 이겼네 포일 팩트 디링디링 쓰그리 했다 빠다라 백주냐? 워커즈가 사망하면 뼈가 네개다 그냥 돌려주는거네 페이백 들쥐를 내면 복제품이 만들었습니다 자극마법사 자극마법사 워커즈 파라오에 애완동물 파라오에 애완동물 하나도 더 남았지 백이 두개가 있다 램지공 이전 자리에 램지를 떨군다 오.. 이런게 있네 테이블에 녹색 개수와 동일한 공격력을 얻는다 음.. 들주의 블러드하운드 갬블론 아이 저 갱 얼주인지 토끼인지 모를 저 이상한 괴생물 저거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아 뭔 규칙이야 이거 랜덤인가?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컷 진짜 이상한 개미네 이거 가죽이 필요한게 아니라 가죽사진이 필요한거야? 토끼 피냄새가 나 아니 이걸 싸워? 덧구멍 희생할 수 없다 피해를 대신 받는다 황소개구리 뼈가 부족해 악 드로스리기 활성화 능력 카드를 냈다 도장을 눌러서 발동시킨다 비용을 내야한다 아 개아프네 컷 아니 처트로 쓰레기였자고 하이 드스 이번 것도 망한거 같은데 아니 나 잠비 덱에 몇장 있다고 계속 저렇게 나오냐 몫스를 내서 보석을 넣느라 백기가 왜 쓰러기야 꼴반네 이거 꼴반네 이거 고맙습니다 잘 모르겠지요 저게 말했을 때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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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에너지는 증가하고 에너지는 회복된다 아 최대 에너지구나 아 개빡새네요 쥐 겁나 쎄 싸 싸면 인정이지 다렘주님 너무 그립습니다 뭐고 덧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저거는 덧안 나오고 그냥 터지네 이제 이기지 않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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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가 피해 생각에서 핸드 털었어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복스 카드가 없으면 사망한다. 뭐야 왜 죽어요. 안 뜨자. 아 찍지마. 비조물을 아끼지 마라. 두더지. 안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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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접색 뭐야 뭐야 왜 사기쳐 아 얘도 잎에 있어 거자등 킹갓곰 우라율이 겁나쎄 그 위대한 필경자는 놀랍게도 무너졌다 아 이렇게 내 말이 컷해야 돼 분량 왜 갑자기 혜자임 너네 승리했다 짐승의 필경자는 쓰러졌다 항복해야겠다 전투가 짧았던 것이 후회다 백수어 사마귀신 근데 이제는 저거 없잖아 카드 합치는거 없잖아 이제 아 그래서 얘도 1코스트네 거우 앵인 파란 마법사를 냈을때 목스 카드와 같은 양의 카드를 뽑는다 목스 카드가 없으면 보석에 비친 자는 사망한다 토끼굴 사마귀신은 좌우측 중앙을 공격한다 누령서는 이전의 자리에 해골을 떨군다 쉽지 않네 카드 왜 22장 됐냐 아 20장 넘어도 돼 최소 20장이었구나 사마귀신 이제 도움이 별로 안될거 같은데 카드가 없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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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스크가 없어지지만 않았어도 덜 찍었겠지. 이 얼굴 잘 봐두라고 다시는 못 볼 테니까. 담비. 네 애완견 진독 진독 끝이다. 이 냄새나는 짐승아. 카드게임 허접의 말로 왜 아무도 모르는가? 침승의 삶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담비처럼 미천한 비조물이라 하여도. 입마도 미쳤네. 정상이 없어. 다 맛이 갔어. 도른자들. 팩 좀 깔까? 울어버릴수 있다. 아 울어버릴수 좀 구린 것 같다. 1, 1인데 이거 쓸 수 있나? 뼈 많이 만들때는 도움되겠다. 아 죽으면 올라가요. 팩 주냐? 고행이. 에에 이렇게 하는거구나. 루비목스. 우로보로스. 고행이 되게 이즈. 일단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생각보다 분량이 그래서는 나머지 3마리는 내일 죽이도록 합시다. 저장 저장 10초 전 오케이 오케이 땡큐 고행 한글자막 by 한효정